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유명하지 않은 관리 최루백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고려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고려를 세운 사람 태조 왕건입니다 태정태세문단세를 어릴 적부터 외시죠? 태정태세문단세 고려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언 수개인이 명신이 강고원열선숙회 목정민우 창양 이것쯤은 외워야 역사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것도 한번 외워볼까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년중인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정순언철 고순 요즘은 끝에 수라고 해요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수종이라는데요 최수종씨가 마지막 왕이랍니다 고려는 475년 동안 34명의 왕이 있었고 조선은 519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습니다 왕의 평균 수명, 재위기간이 조선이 고려보다 훨씬 더 긴 거죠 고려는 평균 재위기간이 14년, 조선은 19년입니다 5년 늘어난 거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제가 역사 강의를 하고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태정태세문단세 또는 태정광경성목 다 왕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묘호라고 하죠 이 묘호는 왕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내고 고려에서는 태묘, 조선에서는 종묘의 신의를 모실 때 그때 올리는 존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이름은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없는 거예요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이름이 정해지는 거죠 자, 한 글자는 그 왕의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글자를 선택합니다 클 태자, 인간 세자, 이룰 성자, 그럴 문자 뭐 이런 식이에요 어질인자, 밝을 명자 이런데 뒤에 조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종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이것이 질문의 포인트예요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게 왜 누구는 조고 누구는 종이냐 그러죠? 실은 고려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고려에서는 태조만 조고 나머지는 전부 종입니다 조선은 들쑥날쑥해요 원칙은 이런 겁니다 창업한 군주는 조라고 하고 수성한 군주는 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창업한 군주는 그 나라를 만든 태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조만 조를 붙이고 나머지는 전부 종으로 한 고려가 원칙에 맞게 한 거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났을 때 새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건 거의 다시 살아난 거야 이런 생각이죠 이래서 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난을 당한 왕일수록 그것을 극복했다는 의미에서 조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누가 조냐면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이분들이 종이 아니라 조를 붙이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분들도 거의 다 종이었어요 선조가 원래는 선종이었고 영조, 정조, 순조도 영종, 정종, 순종이었다가 뒤에 왠지 조가 종보다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창업조, 수성종 뭔가 위대한 일을 했다? 조 별일 없었다? 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가 더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태조만 조고 나머지는 전부 종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묘호는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살아계실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1, 2, 3 하고 4에는 답없음이라는 객관식 시험 본 적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네, 답이 없음입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을 안 불러요 왕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을 주어로 하는 기록에서 언제나 윗상자를 하나 씁니다 상께서 그러면 왕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전하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지위에 맞는 호칭이죠 전하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전하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안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중요한 것은 태조는 고려의 한 명, 조선의 한 명 사실은 그 이전에는 태조가 또 없어요 그래서 긴 우리 역사 속에서 태조는 딱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고려 왕조를 세운 사람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 그리고 왕건에 대해서 뭘 또 아실까요? 부인이 29명인 사람 뭐 이 정도 아시겠죠? 네, 왕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조 왕건에 대한 기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전체 역사책에 고려사 세가에 모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가가 뭐죠? 기전체 설명을 할 때 황제의 기록은 번기라고 하고 황제가 아닌 사람의 기록은 열전이라고 해서 기전을 합쳐서 기전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황제도 아니고 황제가 아닌 사람도 아닌 중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후들이 있어요 이 제후들의 기록을 세가라고 해서 열전과 구별을 해놓는데요 사실은 고려사 세가에는 태조 때 있었던 나란일이 전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일들이 전부 왕이 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놓는 거죠 고려 국왕들의 기록을 번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가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조선 초에 고려사를 편찬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시 황제가 아니니까 제후라고 해야 돼 그래서 세가라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사에는 국왕들에 대한 기록을 세가 편에 실어놓습니다 만일에 고려사람들이 고려사를 자기 역사를 만들었다면 본기라고 했을까요? 세가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본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증거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 아시죠? 이 삼국사기에는 본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본기, 신라 본기, 백제 본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자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 만일 고려사 같이 분량이 꽤 되는 책을 썼다면 태조 본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물론 안 한 거니까 가능성일 뿐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사에는 아주 특별한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록인데 책의 부록은 대개 별책으로 하거나 아니면 맨 뒤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권말 부록, 권 끝에 덧붙여 기록하는 것을 권말 부록이라고 하는데 고려사에는 권말 부록이 아니라 권수 부록이 있습니다 권의 맨 머리에 부록이 있는 거예요 부록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왜 그런 게 생기느냐면 태조 왕건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왕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의 이름을 고려세계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고려세계 이렇게 써요 이 고려세계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맨 앞에 고려세계 해놓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지선 사골미상 고려의 선조는 역사에 빠져서 상세하지가 않다 태조실록 즉위 2년에 이 태조실록은 고려태조의 실록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실록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이 원래 있었던 고려 태조실록의 태조 즉위 2년 무슨 일을 했느냐 왕의 3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거를 추시한다고 하는데요 왕의 3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관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왕이 아니었으니까 후손이 잘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 관직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뭘 받느냐 하면 시조에게는 존호를 원덕대왕이라고 하고 그 부인에게는 정화왕우라고 하고 의조 의조는 왕건의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는 경강대왕이라고 하고 할머니는 원창왕우라고 하고 세조 이분은 왕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위무대왕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위숙왕우라고 했다 이렇게 태조실록에 있는 기록을 정사로 기록을 해놓고 그거보다 한 단 아래 내려서 김관이라는 사람이 쓴 편년통록의 관계기록을 여기에 옮겨놨습니다 김관이는 고려의종 때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려 태조가 고려를 세운 지 거의 300년 뒤에 살던 사람이고 그때 300년 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300년 전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많이 고쳤을 거예요 고치면서도 특별한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 왕실의 신성성을 부각시켜주려고 하는 우리 왕실은 이렇게 대단해 이걸 과장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왕건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500년간은 왕조의 태조가 된 끝이 창대해진 사람이죠 끝이 창대한 사람의 미약한 미미한 그 시작에 대한 역사 기록은 언제나 과장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책은 태조의 선대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을 섞어가면서 신성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책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